다 장난감 같은데? 다 장난감 같은데? 저기 맨 끝에 있는 거 울릉도랑... 울릉도랑 북돈 울릉도랑 북돈 어디야? 엄청나게 먼데? 저기요 바로 앞에? 응 아우 저건 너무 가깝지 야 독도관련뿐 백길 따라서 서둘만 갇혀서 서둘만 갇혀서 서둘만 갇혀서 서둘만 갇혀서 너는 내가 죽겠다 우리 땅이야 야 지원아 너 이야기를 해봐봐 생각을 한번 정리해서 말해봐봐 응? 엄마가 언제 오는지 죽인거야 항상 이래야죠 근데 저 밖에서 딱 깜진 진짜 잘 안 봤어 아 머리야 이러겠다 한번 떨어져 그냥 떨어져 야 지금 보는 저게 영랑오거든 영랑오 영랑오로 시를 한개 만들어봐 시를 영랑오 시 삼행시 말고 그냥 시 그냥 시 어 어 저한테 안 돼야지 아빠 맞아 여기 영웅 영웅 삼행시 말고 그냥 아빠가 지워볼게 둥글다 넓다 넓다 푸르다 광활하다 명랑오 위에 떠 있다 콩메 치즈 백개 먹는다 그렇게 해봐봐 그게 뭐라도 좀 해봐봐 아빠 똥 이사나타 아빠 똥 이사나타 아빠 똥 이사나 아빠 아빠 엉덩이 탱글탱글하다 엄마 아아 몸은 한 2만원인데 아 몸이다 몸이다 엉덩이 1등신 2등신 3등신 4등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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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등신 6등신 6등신 배충하지마 3등신이야 얼굴 한번 푸셨냐 1등신 2등신 3등신 4등신 5등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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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등신 5등신 8등신 야 발음 B하면 안 되는 거래 진짜? 그럼 7등신이네 아이고 우리 4등신 근데 말 5등신이야 5등신 근데 말 등장 2등 기 커져봤어 1등 아니야 아니야 이거야 2등신 4등신 5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